야 허리.. 아우 근데 엉덩이 안 쳐요. 어 그치 그치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군현 친구 서혜린 김단우입니다. 저희는 1년제 친구 김지수 홍채환입니다.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. 아 그래? 군현 간 친구인 기분은 어떤가요? 기분이 없죠 뭐. 정으로 살죠. 오늘 러브 실험의 주제는 남자가 이성한테 반하는 사람들을 제안을 해볼 건데 마음이 생기실 거 같나요? 아니요. 일단 한 번 해볼게요. 남자들은 엉덩이 심쿵하실 거 같나요? 갑자기 좀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줬을 때 아닌가? 귀여운데 섹시할 때 군인은 어쩔 수 있나요? 저는 큐티 섹시 제가 좋아하는 향이 날 때 딱 스쳐 지나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향이 나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. 어 저럴 때 알았어 오케이 오빠가 내 현실을 만낸 거죠? 어 오랜만이에요. 나 향수 바꿨어? 나? 안 나는데? 머리카락 줘. 머리카락을 줘 보라고? 여긴 어때? 맡아볼래? 음 음 음 음 음 뭐? 나니? 어 나 어때? 그냥 냄새요. 취향이다. 어떠세요? 다른 사람이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땠다? 그래도? 향은 좋았다. 제가 몸이 예민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터치할 때 은근한 터치 음 저런 거 좋아하는 거였어? 뭐? 야 미안 늦었어. 미안하다고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알았다고 어떠셨어요? 어떠셨어요? 아니 친구가 해준 거니까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냥 뭐 길 가다라든지 아니면 카페에 있다든지 먼저 들이대줄 때 왜 저래? 미친 거 아니야? 예 저 혹시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저를요?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저도 괜찮아요 제 이상형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예쁜 여자 좋아해요 괜찮다는 게 그 괜찮다는 거였어요? 저도 괜찮아요 내 말이! 좀 이럴 때 설렌다 설렀어요? 어 설렜어 너무 좋아하던데? 그냥 누군가 오니까 그냥? 머리를 묶었을 때 목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음 야야 머리 푸른 게 나 아니면 묶은 게 나? 묶어봐 이렇게 잘 보고 있어봐 알았어 잘 안 보는데? 제대로 보라니까? 알았다니까? 제대로 보라니까? 제대로 보라니까? 아 이러보고 봐 알았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묶는 게 나? 묶는 게 더 낫지 않나? 다 그렇게 공감하지 않나요? 봐봐 아니면? 풀로? 묶은 게 나아? 묶은 게 나아 친구니까 그렇게 설레지는 낫는데 어색한 거죠 아까는 민망했고 지금은 어색한 거죠 그냥 뭐 별말 없이 궁둥이 토닥토닥 하면서 오고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해도 귀엽다 이렇게 사랑스러워 죽겠다 이런 거 맞지? 응 야 뭐? 짠 뭐야? 나 알았어 근데 왜? 어 고백하는 거 같아 뭔 소리야 아까 오다 봤어 뭔가 이상해 못 찾겠어 근데 귀엽네 고마워 다시 미친놈 아니야? 됐어 야 허리 아우 근데 엉덩이 안 쳐요 어 그치 그치 엉덩이가 어디야? 아 밑에 어 맞아맞아 철학이요 에? 많이 쳐본 거 같아요 괜찮았나 강량이? 제가 바나나우유를 좋아하니까 빨대 꽂고 이렇게 먹는데 아 제가 야 한입만 이러고 딱 빨대 같이 쓰는 거? 아니 설레지 않나? 그 이성 간에 닿으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? 아침 이렇게 닿는 게 좋은가? 좋은가? 아니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뱉어줘? 아니 뭔 소리야 아 너무 맛있는데? 나도 한입만 줘 응 맞아 아니 이거 뺏어 마셔 괜찮아 설렜어요? 아 그렇게 털털하지 않았어 그렇게 털털하지 못했는데 아 진짜? 응 된 거야? 어때 좀 설렜어? 살짝 이렇다 이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아 이상하네 조금 특이한 건데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제 눈썹 정리 한번 해줄게 하고 에? 아 근데 근데 나 저 설렘 알아 가까이 다가가서 눈썹 정리 앉아있어 나? 응 한 3주? 한 달? 할 때가 좋네 해줄게 갑자기? 응 있거든 귀여웠어? 잠깐만 잠깐만 눈썹 중이 하셨는데 없어졌나요? 손 굳었네요 아 씨 제 옷을 이성 친구들이 입으면 크게 입는 게 좋다고? 너 거 약간 그런 게 좀 귀여워 보이면서 살짝 어때? 입고 왔어 아 쇼츠 이쁜데? 이쁘지? 이쁘지? Treaty 아 이쁘네 아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이 진짜 셔츠가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셔츠가 마음에 들어요? 네 아니 짝지가 마음에 들어 아니 셔츠가 마음에 드는데 کی요 nat 오늘 이성한테 설레는 순간을 해봤잖아요 어쩌ically 어떻 technically 어떠셨나요? 왜 나를 못 묻어 되게 차갑게 말한다 어때셨어요? 아 잠시만요 왜 저래?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진짜 설렜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두 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? 아까부터 자꾸 언제까지 하나 봅시다 저희가 사랑에 빠지나 뭐죠? 언제까지 손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렇죠? 아니요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한번 재현으로 해보이려 해주십니까? 기대가 되시나요? 네? 누구랑요? 네